Kiki from Hawaii. What's your favorite Halloween candy and costume? 지금까지 입었다는 할로윈상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? Get out of the world! 한 명씩 합시다. 한 명씩. 저는 전기 맞았던 그... 의상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. Kiki. 감정. I'm Vampire. Vampire. 우리 할로윈상 토끼? 나 토끼. 최근에 입었던 거죠? 저는 미키마우스야. 미키마우스. 저는 라이언요. 라이언? 저는 켄타우로스요. 켄타우로스. 저는 척이요. 척이요. 수고하셨습니다.